오늘 이른 아침 세션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세션의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학회장 경남대학교 교수 김성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정책 행정지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중1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와 교과학습능력 등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발표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지령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실시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다르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의 목적은 기초학력 보장이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포용적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를 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다루기 위한 주요한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초학력이 중요한가? 여기에서는 기초학력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기초학력의 현황, 미달 현황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왔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어떠한 점에서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학력 개념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기초학력 개념과는 다르게 더 확장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션은 혹시 어저께 오신 분들께서 이미 다른 세션에 들어가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주제 발표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신 지정 토론자들이 각각의 생각을 때에 따라서는 주제 발표처럼 발표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0여 년 이상 기초학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해 오신 김태은 박사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유학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유학교 교장선생님을 지내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의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그동안 애를 많이 써오셨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이대식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대식 교수께서는 특수교육이 관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경북 포항시 창포초등학교의 양은수 교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기초학력의 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바일로 발표하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질문 제기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발표가 크게 논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시간을 잘 맞추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난 크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하는 일은 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나오시는 것을 보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또 지정토론자들의 말씀에 길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초학력이 중요한가? 아무래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기초학력이 뭐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은 듯합니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학력의 개념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던 것은 저희가 성취도 평가에서 평가 결과를 표시할 때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 미달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은 그때부터 용어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보통은 저희가 현장에서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읽기, 쓰기, 세마기가 안 돼서 현재 학습을 지속할 수 없다거나 혹은 읽기, 쓰기, 세마기는 되지만 이전 학년도의 학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이제 현재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못 모셨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양은숙 교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지도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아마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데 큰 핵을 하나 끄었던 해가 2008년입니다 2008년 전에는 학교에서는 기본학습, 기초학습 이렇게 기초기본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다가 국가수준학습 지도에서 그 단계를 내 단계하면서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3학년은 4말리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4학년,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에서 흔히 말하는 성취해야 될 최소 수준 정도 선에서 기초학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수광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 또는 기초학력 평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썩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제도 학교에 있는 분들의 개념 규정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속에서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식의 설명 체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들 꽤 있지요 인간적 위험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초학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조금 기초학력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시겠는데 가드너 교수가 다중지능을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 아홉 번째 지능에 실존 지능이 있어요 실존 지능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실존적 물음을 물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을 때에 언어나 수리나 공간 그런 지능도 함께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폭넓은 방식으로 이 학력의 개념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대식 교수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나요?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 기초학력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좀 좁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R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년별로 도달해야 될 최소 성취 기준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기초학력 개념을 오늘날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를 전망하면서 또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달에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떠한가요? 교육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좀 해봤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실은 아이들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현재 전수나 표지부로 되었었던 성취도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 추세를 봤을 때 조금 과거에 비해서 미달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좀 있고 이 자료는 한번 저희 데이터를 꾸려봤는데 2008년부터 16년까지 실은 2012년도까지가 전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표지부로 전환되고 학년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2008년에 비교해서는 미달 비율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지만 어느 기점 이상으로는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사 OECD, 피사 검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하위 수준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현재 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사 평가 결과 하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런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약간 과거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계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서는 우리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저도 전체계 데이터를 다 비교해 본 건 아닌데요 상대적인 비교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원래 좀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상반되게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늘어나든 또는 현 수준을 유지하든 아니면 줄어들든지 간에 학교에서 왜 기초학력 미달자가 생기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수강 원장님 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기초학력이라고도 환원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개인의 생물학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게 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좀 약간 다른 예의인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보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죠 개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3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커먼 센스라고 하는 책이 60만부가 팔립니다 그게 이제 읽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개별 구성원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적인 역량이 충분하냐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그 역량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이라는 틀에서 바라볼 때에 특정한 학생들의 특성을 특권화 시켜놓는 요소가 강하죠 입시나 특히나 진로 직업 관련돼서 특정한 영역으로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능력을 특권화 시켜놓는 조건 속에서는 다수의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러한 조건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고민하는 기초학력의 문제가 대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봅니다 학교 교육이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학교 밖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랫동안 기초학력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김태현 박사님은 어떤 원인들이 주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통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통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현재 선생님 학급에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물어보면 모든 학급에서 한두 명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수관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 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어떤 승훈이라는 아이의 얘기입니다 수학을 대부분 어려워하고 과제를 회피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학습이 분수더라고요 분수해서 좌절을 겪고 그리고 글을 읽는데 알림장은 잘 못 받아 쓰고 이런 현상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보여지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모든 걸 해결을 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화적 맥랑적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좀 성공 경험을 하고 있다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5학년의 얘기도 잠깐 보여드리면 5학년이지만 더하기 빼기만 관심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학만 보면 머리가 멍해지는 아이들 또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요 실은 부진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거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죠 그래서 모르겠다, 하기 싫다,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아이들이 현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많은 문화적 자본이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다면 그러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양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고 내고 있는 학교 내에서는 이런 자극들이 이 아이한테 충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부진의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원인들, 문화적인 측면과 주로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문화적 측면 또는 구조적인 요인, 개인적 측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실은 선생님들 여기 계실 테지만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해요 혹은 학습 부진이에요 라고 했을 때 거의 한 95%, 96%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 하다 보면은 현재부터 이제 누적된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문화의 경험들이 부족한 원인들이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원인들이 이렇게 해소될 때, 해소가 된다면 그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삶을 학교에서 살고 장차 또 어떻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나요? 기초학력 미달을 해소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좀 여쭈는 건데요 우리 이수광 원장님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의 경험을 보면 아이들이 자기 대견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돼요 하나는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혹은 타인이 하기 싫은 일을 본인이 했을 때 그 일을 해놓고 뿌듯함을 느껴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거냐면 내가 타자한테 뭔가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됐을 때의 자기 뿌듯함, 자기 대견함을 느낍니다 이거는 그 자체의 성취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만약에 우리가 기초학생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의 미달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기 평가를 향상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진다고 불러면 다를 수가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지도하고 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식의 삶을 학교에서 살아가던가요? 조금 많이 써도 될까요? 시간을 교사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라는 공헌기관 안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개념 지을 건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제가 있는 데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험학교 중간 컨설팅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단위 학교에 보시면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큰 상자 속에는 크게 범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 중에는 단순 학습 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예쁜 말로 부르죠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인 제가 도대체 해결을 해 줄 수 없는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학습 부진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학습 부진 기초학력 보장은 보장이라는 낱말 사전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기초학력이 단순 부진일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개별 지도를 해서 그 학생이 뭔가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금방 말씀하신 원장님처럼 되겠죠 근데 학습 지체나 또는 학습 장애인 경우에는 아무리 개별 스텝 잘게 하더라도 일반 아이들만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니? 그 아이에게 의미 있는 어떤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기초학력 보장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아, 나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있다? 나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하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으로 해서 이 아이의 삶이, 학교 생활이 좀 더 즐거워지는 것이 보장이 아닌가 그렇게 학교 교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박사님은 연구자로서 기초학력이 도달하고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그러는 아이들의 특성을 좀 축적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진 아이들 만나는 작업만 한 십몇 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저희 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만큼의 그 깊은 표정으로 만났던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도 어떤 같은 아이들 한 3년 이상 이렇게 쭉 만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샘이 안 됐어요 그리고 5학년이 됐더니 이제 샘은 되는 거예요 샘은 됐는데 그렇다고 재학년의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죠 뭐냐면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그 아이는 나는 발전을 했지만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이 학년의 상황과 이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여전히 이 아이한테는 공격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거는 이 아이의 성장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만 봤을 때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모르던 걸 알았고 이제 곱셈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우는 약수와 배수를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이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좌절 또 좌절 이런 상황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학년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 학습에 대한 지도도 있지만 이 아이가 그거 말고도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서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체계들을 국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약간 용어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 미달 상황에서 벗어나면 그 인정에 기반이 되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또 기반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차 인간다운 삶을 살나갈 수 있는 자기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 미달 원인도 다양한데요 그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면요 정부가 그동안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쭉 지속해왔던 사업들을 한번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 버전 1.0이라고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가 없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 당시에는 기초학력을 아이들 돕기 위한 보정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됐던 그런 버전이 1.0 버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우리 양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08년도에 저희가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가 전수평가가 되면서 모든 아이들의 어떤 도달 미도달의 현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좀 학교 자체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역량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한 6년간의 대규모 단위 학교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학교를 직접 갖고 학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생활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한 6년간 했었고요 이게 실은 이 당시에 좀 많이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때 어떤 자본의 힘을 기반으로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보편적인 기초학력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저희 양교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두 손 두 발 닫은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클리닉 센터라는 곳이 17개 시도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이들을 진단과 보정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한 온라인 진단 보정 시스템이나 그리고 최근에 올해나 4천 몇 개 교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드림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실은 EBS의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 한 아이를 놓고 선생님들이 팀을 이뤄서 이 아이한테 집중적인 지도를 해주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는 두드림 학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2017년도에는 현재는 지금 계류 상태에 있긴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법도 발의가 된 상태에 있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펴고 학교가 노력을 하고 또 이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법의 재정 추진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의 이런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잘 실천되었는지요? 제가 이제 그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왜 전수조사를 시작했잖아요 원래 다 아시는 것처럼 전수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재어서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아예 표집도 안 하는 상태로 없어졌는데 현재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보다는 국가 차원 책무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을 내실 있게 학교에서 반영하는 게 학교의 몫이었거든요 그건 아마 17기 시도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의 학급 속에서는 교사인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학교 밖 연결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학습 클리닉 센터에 코칭단들이 들어와서 해요 근데 그 어려운 점은 그 코칭단이 학교 수요를 다 포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드림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드림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거든요 선생님 그 뜻을 보시면 근데 그 두드림이 갔을 때 학교마다 운영의 차이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정말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고 단위 수업 시간 안에 학교 안에 그 다음 학교 밖을 연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서는 시도마다 달랐고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를 가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3단계 안전망 이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중심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시스템은 완벽하다 근데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선생님이 중심에 있다 그 선생님의 자발성을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교감 선생님으로서는 그 선생님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말해도 될까요? 제가 도구 교육청에서 기초학의 업무를 5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1일째 학교로 갔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로 오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1번 학교는 아직도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처럼 미모가 뛰어나면 더 싫어합니다 웃음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제가 좀 미모가 뛰어난 거 맞는가 봅니다 세 번째는 저처럼 전문직을 거친 사람 싫어합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갖춰왔거든요 갔더니 목표가 순둥순둥 교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기초학위를 이렇게 합시다 하고 푸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감이 되고 나서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기초학위를 푸신 학생을 어떻게 할까요? 힘드시면 외부 비탁을 받겠습니다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기초학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분들하고 두 달을 지금까지 지도해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자에 협의하는 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두 달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선생님들이 아주 작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를 얼마 전 협의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다 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초학력 지도했던 방법이 과거보다는 좀 더 아이의 마음을 끌어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수강 원장님은 이후 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없지만은 그래도 중독에 계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우선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관계의 다이나믹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가 배우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꽤 의미 있게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정말 성적이 낮은 친구가 학생들하고 연극하는 과정에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이후에 도약하는 그런 것도 좀 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이 교육부에서 했던 여러 정책들 다 의미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정책이 학교의 학생들의 관계의 다이나믹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성과까지 나왔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고민을 해보죠 우리 지식의 패키지를 얘기를 해요 수학, 국어, 논리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 패키지가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와 사회, 국가가 허용하는 교육과정 2분의 1만 이수를 하게 되면 학력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한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기초학력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교과 중심주의 또는 표준적인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의 패키지를 전제하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도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헌신도 필요하고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한 듯 한데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정책들을 많이 편다면서요 어느 나라를 예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미 지역 두 나라, 미국과 캐나다하고 유럽의 한 세 개 나라, 핀란드나 프랑스, 영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북미 지역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와의 비교도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외국의 사례를 들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제도나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있었던 나고학생 방지법, NCLB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후속으로 모든 학생 성공법, ESSA라는 그것이 대표적인 학력 향상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책이고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국어와 수학, 주요 교과에서 1년 동안에 이 정도는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 기준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것을 연방정부가 맡아서 했었는데 오바마 정부 이후로요 이제 그 부분을 주정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 접근의 핵심은 표준화된 학력 평가를 통해서 개량적으로 어떤 학력을 우리가 측정을 해내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리를 하거나 집중을 지원하는 이런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기대만큼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거시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주정부 부분에 가서도 규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난독증 관련 법안이 지금 주별로 제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주가 난독증 학생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그 법안을 지금 제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논리에서 말씀하시죠 캐나다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주를 우리가 많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총 4번에 걸쳐서 학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 6, 9, 10학년 이렇게 하는데 주요 영역을 문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은 뭐냐면 그 평가 결과를 교육 자치,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자체적으로 수십에서 진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나다의 교육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라는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철학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력을 높이자 이런 것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기반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교육국장이라는 분이 캐나다 교육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공정성, 에퀄티라는 철학이 기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같은 기조 속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나요? 조금씩 나라마다 좀 컬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방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예방적인 접근이고 그다음에 다단계에 걸쳐서 다중지원팀이 구성이 되어서 초기부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거나 발생을 하면 그 초기에 바로 전력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걸 특별지원 우리로 치면 특수교육이라고 부르는데 특수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학생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자체가 17%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기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3월에 발표됐던 우리나라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방안은 우리가 핀란드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벤치마킹하잖아요 그쪽하고 좀 비슷하게 갔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단계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오래전부터 실시를 해온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도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꼭 기초학력 정책이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되는데 해외교육 동향에 관한 그 뉴스를 보시면 학생 수가 감축이 되는데 오히려 교사는 증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급,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0명에 가까운 보조인력을 이렇게 새로 채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역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나오면 이 학생들의 문해력은 최소한 우리가 향상시키자라는 방침하에 이제 전담 교사나 보조 교사를 붙여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그런 접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프랑스는 학생 수가 줄어들며도 불구하고 교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랬는데 엊그저께 풍랑기 부총리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 수도 그것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줄이는 쪽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논거가 되겠군요 그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혹시 그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특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특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아까 표에서 보시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 체제는 현장의 요구를 베이스로 움직였거든요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만들고 선생님들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외부 전문가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까지 해서 교실 안에 1단계 안전망 교실 안에서의 아이들을 최대한 잡아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말에도 빠져나온 아이들은 학교 차원에서 팀을 이뤄서 잡아주는 게 두드리막길 2단계 안전망 그래도 안 되면 3단계 안전망이고 여기는 마지노선이고 여기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해야 한다 그 축을 만들어놨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그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꾸느냐의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의 어떤 정책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더 촘촘하게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도 좀 안전망을 좀 선진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표온 정책들이 전 정부나 전 단계에 비해서 진화하고 있겠지만 한계도 있고 뭔가 또 새롭게 채워놔야 될 것도 있겠죠 이수광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한계였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이웃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배워나가고 깨우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러면 학생들하고 다르겠는가 정말 학교가 학생들의 삶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논의에서 우리가 늘상 상상하고 있는 학생 존재에 대한 해석이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투입하게 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유적 존재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고 고유성이 잘 실현될 때 인간으로서의 완성 단계에 간다 그런데 학교가 개별 학생의 고유성을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정책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 체계 속에 학생을 유적 존재로 보고 있느냐 또는 삶의 공간 속에서 서로 배우면서 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까지 덧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온통에 우리 안전망 다 갖추고 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적이지만 기관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사실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그 정책에 학생이 반응을 하고 그 결과로서 기초학력이 보장되고 향상될 것이다 이런 방식도 있지만 학생들의 개별성이나 고유성을 학교가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대식 교수님은 혹시 우리 이 원장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정책이 펴진 정책들의 한계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테인데요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기초학력에 관한 관심과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센터라든지 주변에 자세히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동안 설치해 놓거나 마련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발전되려면 어떠한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재정과 노력을 투입을 해왔는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학교에 항구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재정 지원 사업 형태로 많은 학습 부진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성으로 이게 하다 보면 예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식 속에 뭐가 남냐면 아 이거는 우리 학교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아 지원이 있거나 정책이 있으면 해야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의식 속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나아갈 부분이 보여 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핀란드에서 보면 굉장히 예방 접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은 부진으로 가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굉장히 늦는 접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적인 접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두 번째와 관련된 문제인데 부진으로 판별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잠재적으로 부진 학생 집단에 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디테일에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글을 읽는데 단기간에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학생들에게 단기간에 어떻게 글을 읽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 또 수감 가격이 굉장히 부족한데 역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도를 하면 되느냐 이거가 아직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거 기반 실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게 그 방법으로 하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게 좀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번 투입을 해보고 보완하고 다시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럴 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입을 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정도가 우리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지금 우리 이대식 교수 말씀에 의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학교가 본연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또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이런 정책들이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교사로 오다 보니까 학교 현장을 대변해야 하는 어떤 책무성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이 그간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그동안 잘해왔는데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고 싶고요 그동안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내왔던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에 상당한 쪽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예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그 당시 17기 시도 담당자들이 이건 뭐야? 2017년도까지는 두드림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내실화 있게 반영할까에 고민을 했었는데 해가 딱 바뀌면서 1, 2학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이 못지않게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인식을 했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한글 책임교육이 들어왔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그것도 기초학력의 가장 기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우리의 정책은 예방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년간은 정책을 같이 학교에 이렇게 일반화하는 데 앞장서 있었고 이제는 학교에 돌아와서 그 정책을 내실 있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붙이거든요 흔히 사석에서 기초학력 누구나 말을 하지만 쉽게 아무도 정확히 또 아무도 엄청나게 관심 없다 교사는 그렇게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학력을 이야기하죠 기초학력을 이야기하면 사회의 소외계층까지 다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이 느끼니까 그런데 정말 기초학력과 학력을 구분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교사입니다 22년째 아이들 앞에 같이 살았는데 저는 학습장애나 학습장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현재 교사의 양성기관에서 다양하게 있는 그 층위에 있는 아이들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양은숙이라는 교사가 1년 동안 정선을 다시 지도했다 걔가 도달이 되었다 그 학생이 과연 기초학력 미랄일까요? 선생님 우리 사회가 이 기초학력 투입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년에 수백씩 투자를 하는데 학교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놀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소폭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학교에서 보시면 ADHD, 학교폭력 그 증가한 비율에 비하면 그나마 학교 선생님들께서 온몸으로 정말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나 돈을 재정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문화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투입에 대한 산출을 요구하실 때 정량적인 데이터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1년 내내 지도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다시 기초학력 부진이라 해도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당신은 있는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믿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 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교사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만 교사들이 또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면서 그런 뒤처지는 아이들을 함께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학력 어떻게 향상시키고 보장할 것인지 네 뭐 저희도 기술적인 연구 예를 들면 개념이 뭐다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이 뭐다 이런 연구도 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문화적인 영향을 볼 때에 좀 비대칭이 있다 어떤 거냐면 이 빵에 관한 이야기는 넘쳐나요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진로, 진학 그런데요 인간의 삶의 풍요로움이나 품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미의 요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얘기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얼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해서 운영했던 클레멘트코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나 아니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얼쇼리스라고 하는 언론인이 여죄소자를 만나죠 그 사람이 비니스 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때의 대답이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몰라서 가난하다 얼쇼리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의 빈곤에 빠져 있는 것은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세계의 문제고 존재 자각의 문제예요 존재 자각이 있을 때에 일하고 자기 동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좀 더 존엄한 삶을 위해서 문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문외력에 관련된 지식의 패키지를 먼저 들이미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존엄에 관한 실전에 관한 생각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학교의 그런 요소에 대한 고민이 적고 프로그램 중심에 가다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해왔던 일에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국가가 하는 정책, 시도격증이 하는 정책은 그대로 의미가 있죠 더하기 학교의 문화, 학교의 컨텐츠를 어떻게 풍부하게 가져갈 거냐 이 논의가 병행되는 조건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주로 기술적 차원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해소하거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학생의 품격 있는 삶과 관련해서 학생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고 학교도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태현 박사님 아무래도 이 기초학력 연구를 계속 해오시고 또 정책 개발 아이디어도 제공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실은 너무 위험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났을 때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랑 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학년이 될 때는 많이 다운이 되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국가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마 인프라라고 표현될 것 같은데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안전망으로 쫙 갖춰놓고 그 다음에 아까 지식의 패키지라는 것들이 작동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바는 왜 국가에서 이런 정책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저희도 이제 두드려 보는 거죠 선생님한테 이런 것들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혹시나 그 잘못된 우염변수가 작동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 안 하셨다면 이런 것들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점 포인트들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실은 단위 학교에 예산 주고 그냥 이거 지도하세요 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한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대로 사항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부진아이들 좀 이렇게 좀 지도 좀 해주려고 할 때 잡으러 다녀야 된다라고 하세요 특히나 중고등학교에 가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근데 아이들이 왜 도망갈까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실은 제가 이제 부진아이들 엄마들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학교를 평가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헬프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아 그래도 이 학교에서 내 아이를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어떤 믿음 이런 게 생기면 뭐 아이 지도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 나 아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대개 이제 이거를 좀 아이들도 도망가거나 밀어내는 이유는 어 학교는 내 아이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이런 전제가 실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가는데 되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장미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학교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정말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를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실은 뭐 학교에 뭐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질로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학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또 공교육이 잘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학력 향상 보장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수행했던 정책들이 어떤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간파를 하셨겠습니다만 기초학력 개념이 전통적인 평가 개념에서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만 파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대 변화에 걸맞게 개념의 확장성이 논의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주제를 바꿔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진입하고 있지만 이른바 디지털 사회이기도 하고 포용 사회이기도 하고 한데 이런 사회 변화를 전망하면서 기초학력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광 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게 딸아이가 있어요 딸아이는 미래를 사는 아이죠 그 친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인간적 위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순간에도 자기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어떤 사회를 기대하느냐 하면 가난하지만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특정한 지역이나 학교의 출신이라고 해서 모멸감을 받지 않는 사회 학교에서 성적이 낮다고 혐오당하지 않을 사회 서로가 환대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인간적 질감 인간적 특성은 지금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교보문고 빌딩에 이런 글판이 걸려 있어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의 한 귀절입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 글판을 거는 분들은 시민들이 그것을 읽고 어떤 해석을 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어떤 해석을 할 걸 기대할 거냐 나뭇잎이 벌레한테 자기를 먹여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은 잎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타성의 미학입니다 이타성의 미학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 저는 학교의 지식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사회, 좋은 미래를 살 수 있는 중요한 학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미래의 사회에서의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가드너 교수가 얘기했던 실존 지능이 충만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초점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식 패키지 관점에서만 기초학력을 보지 말고 인간의 존엄, 실존의 차원에서 기초학력의 개념이 좀 더 확장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그건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저는 그것이 계량적 측정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집단 단위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요 이 공동체의 흐르는 소위 말해서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초학력을 얘기할 때 누르르 보여지고 있는 척도에 대한 집착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추상적인 게 기초학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 공화주의라고 할 때 공화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공화의 이념을 서로 나눠 가질 때 그 사이의 모양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정의 개념보다는 삶에서 그런 것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운당하겠다 측정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수광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측정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말씀인 듯합니다 김태원 박사님은 기초학력의 개념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실은 기초학력 올해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기초학력이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왜 받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실은 예전에는 그걸 왜 안 물었을까 당연 우리 반에 네, 누구 누구 기초학력 부족해? 이렇게 다 선생님들 하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물었을까라고 봤을 때 실은 일관된 도구가 있었어요 몇 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안 물었었던 차원과 이제 기초학력은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실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이 두드림학교 대상 아이들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 어떻게 선별하죠? 어떤 아이들이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그림으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이 빨간 점선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그냥 이제 학력이라고 그냥 학력이라는 것 자체는 아 모르는 거를 알게 돼서 알게 되는 힘을 가졌다 아 학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기둥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바로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보정 자료로 막 가르치고 그러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육 체계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르는 거에서 아는 단계로까지 가지가 디테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 교과 전공자들도 많고 디테일이 강한데 이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실은 알아야 할 필요를 모르는 저쪽 기둥 저만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면 두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서 두드려보고 말 걸고 혹시 뭘 좋아하는지 뭐 굳이 샘하기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게 뭔지 선생님들이 한 명 두드려서 안 되니까 여러 명 가서 막 두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드려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요 이 아이는 계속 나는 알아야 할 필요를 모른 상태로 그냥 있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두드리기를 하는데 이쪽 끝에서 알아야 할 필요를 모르는 단계에서 나 이제 좀 몰라요 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최소 1년 혹은 2,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이만큼 채워졌으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현장에 가면 어떠냐면 전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알고 왔겠지 이거는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글은 알고 왔으니까 알고 온 상태로 지역 차이도 굉장히 크죠 가서 이거 알지? 그리고 넘어가는 수업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테일에 강의해 줘야 되는 부분은 실은 정말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아이를 만나보면요 너 이거 궁금하지? 그러면 안 궁금하대요 궁금하지 않니?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안 궁금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래요 나는 네가 안 궁금한 게 궁금해 왜 이걸 사람이라면 궁금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아이가 왜 안 궁금해하지? 이 디테일이 되게 강해져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은 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빨간 선이 몇 점인데 어디까지인데? 뭐까지인데? 이거 굉장히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은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 아이가 이끈 여건마다 다르고 실은 아이 개별마다 다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나 이제 삭칫연산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미래의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러닝 파워다 학습력이다 그 기본적인 학습력을 갖춰야 되는 이 빨간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학습력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대식 교수님 혹시 개념의 확장과 관련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그 저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기초학력이냐 학력이냐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상황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는 상황은 뭐냐면 일단 제 앞에 한글이라든지 또는 문단을 읽고 잘 이해를 못 한다라든지 또는 수학 계산을 잘 못하는 학생이 앞에 앉아있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이제 약간 미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이 학생이 못하는 부분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이외에 거시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학생이 저 앞에 오기 전까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미래의 사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뭐가 필요하느냐 사실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가 갖춘 교사가 또는 뭐 그 어떤 분이라도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당 기간 동안 이 학생들은 단기간에 잘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추어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는 것 이거가 저는 가장 중요한데 얼핏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잘 빠지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이 학생들을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교수님 그러면 기초학력 개념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말고 개념에서 혹시 추가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어오던 것에서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지 이걸 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큰 주제라서 제가 좀 다루기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의 기초학력 개념으로서 우리는 주로 그동안 교과를 많이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것, 요즘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능력이라든지 자기 진로를 설정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금전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가면 기초학력 개념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감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초학력 개념의 지금 확장성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계시는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미래의 기초학력과 지금의 기초학력이 정말 달라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굳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벌레 먹은 잎이 아름답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초학력의 목표는 아니죠 저는 생각해보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는 기초학력 입장에서는 굳이 플러스가 필요하다면 지금 하는 3RS가 생리적 욕구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아직 확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3RS를 그 아이 특성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매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 방안에도 보면 문장과 수를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하여간 읽기 쓰기 샘마귀가 여전히 중요하고 다른 분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요소의 추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수광 원장님 짧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 치명적인 급소가 뭐냐 자기가 자기의 무능을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별도의 뭔가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5분 정도는 청중석의 토론을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됩니다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김태현 박사님께서 기초학력 개념의 확장에 관해서 최근 연구하고 계신데 그걸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실은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렸던 그림이라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실은 아까 우리 교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별로 관심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학력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내실화방안 이렇게 발표됐을 때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뭡니까? 그러는데 묻는 질문을 계속 듣다 보면 학력을 물어요 아 저는 기초학력을 말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계속 학력이 아니면 실은 표심을 잡기도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학력과 기초학력이 그렇게 별개인가? 별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아직 이제 완료된 건 아니지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미래학력 했을 때 미래학력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한 핵심 영역 6가지가 당연히 다 미래학력이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많은 연구도 해서 새학력, 참학력, 신학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력이 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학력이라고 했을 때 계속 점수로만 생각하는 그걸 깨기 위한 새학력, 심학력, 참학력이고 전인적 학력이에요 전인적 인간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미래학력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랑 다를 바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미래학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나열해보고 그러면 그 역량들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뽑아낸 건 세 가지 차원을 뽑았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애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읽고 쓰기 세마기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옆에 아이와 뭘 해야 되고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역량 자체도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기초학력에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시험 보는 건 아니죠 계속 관찰, 평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문해력 그 다음에 기초 수리력 이거는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약간 아래로 쭉 베이스로 깔리는 차원이 됩니다 이런 기초학력인데 실은 요거보다 더 전제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면요 실은 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체력 이거부터 이제 해가지고 쭉 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 기초학력과 그 다음에 쭉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 학력 이 차원으로 쭉 연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청중행석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지금 제시한 기초학력 개념의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4분 30초가 남았는데 질문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공감순위인가요? 질문들이 많은데요 공감이 가장 많은 질문부터 택해보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조기개입이 중요해서 초등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서 교사의 자발성이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 후 부진 학생을 남겨 지도하는데 아이들은 낙인 효과 때문에 또 상처받습니다 1단계 안전망인 학교가 제일 중요한데 교감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감선생님 답변 질문을 우리가 몇 개 하려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선생님 마음을 제가 100% 이해가 되는데 제가 되짚어서 드리고 싶은 게 낙인 효과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저는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위에서 했으니까 텅텅교실 이렇게 해 우리 경부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자 두드림하자 이렇게 해서 자발성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 있는 그대로 반에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힘든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쭉 이야기합니다 질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 반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 한 명만 이유를 이렇게 물으면 저는 분명히 사랑하는 아이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선생님 말씀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9학급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전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각 반에서 선생님이 사랑해야 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낙인 효과 이야기도 있었지만 낙인 효과 때문에 암화국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는 것이죠 그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게 된다면 낙인 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장을 낼 때 우리 학교가 올해 조금 성공했던 게 대상자 포맷을 낸 게 아니라 전교생을 냈습니다 타이틀은 텅텅 교실이었지만 목적이 전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행동 발달 지원, 학습 동기 향상, 그걸 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걸 하겠다 했고 현재 지도하고 있는데 60분을 일주일에 한 번, 40분을 아이들하고 놉니다 선생님께서 그리고 20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안 맞다는 말할 수 없지만 낙인 효과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교사로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수업에서 그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을 택해 보겠습니다 초, 중, 고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에서도 갈수록 학력 수준이 부족한 아이들이 입학한다고 알른 소리를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이대식 교수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적 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에 점차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분께 드린 질문인데 우선 이대식 교수님부터 짧게 1분 정도 쓰시죠? 네, 학력이 낮아지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 학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분명히 기초학력 미달자가 높아진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학생들이 학력이 낮아지고 있느냐 이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진짜로 그러냐 이거는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원인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원인 중에 일단 매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업 시간에 자기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게 쌓여서 결국 낮아진 걸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이수관 권장 우선 학력이 낮다라고 하는 진단에는 저는 동의를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윤리의식이 저의 윤리의식을 끄집어 올립니다 거기서 혼자 막 할 수 없거든요 정말로 학력이 낮았다고 하는 진단이 맞다고 하면 우리 학교나 우리 사회의 질문 능력이 낮아지거나 그러한 영향이 적은 겁니다 이걸 학생들의 문제로만 아니면 표준화된 시험에서의 점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김 박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마 교수님들 중에 아이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했더니 모르는 게 많아서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학력이 다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메꿔져야 하는 부분들을 촘촘하게 메꾸지 못해서 좀 느닷없는 곳에 구멍이 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안전망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채워주면 학력이 낮아졌다 소리는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교감선생님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가요? 초등학생은 학력 높습니다 저는 학력하고 기초학력을 구분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 아주 일부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맞춤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선행학습 규제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나라 잘 없죠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학력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배려하고 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라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 학력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까? 아마도 지식을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적용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또 그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분께 온 질문인데요 학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이 학교 이외의 곳에서도 주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상태에 맞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건 아까 우리 계속 이수광 원장님이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먼저 대답을 해보시죠 네, 제가 계속 삐딱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거 아니죠 가정교육도 교육이고요 저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중에 수단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좀 번호가 큰 거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의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초점을 잡는 것 중요하고요 더 넘어서서는 마을이라든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의 배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력이 사회 전반으로 향상되려고 하면 어른들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넘어서서 확장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모든 분이 다 대답해야 되겠지만 질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질문을 또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학교 밖에 교육에서도 기획윤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 그 이전에 학교가 할 일을 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교과 중심이 아닌 기초학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사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수광 원장님이 왔는데 딱 찍어서 사실 저것이 어떤 수치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이 증진된다고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또는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본다면 굳이 그것을 수치로 표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직업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가치를 취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기초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수치로 표현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확인하고 교육적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더 핵심이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만약 기초학력의 개념이 확장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의 혁신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은숙 교감 선생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사례로 들어주신 내용은 결국 대다수의 선생님들 중 자발성을 갖고 실천하는 극히 일부의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초학력이나 학습 성과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시선과 행동 방법으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사례와 같은 변화가 선생님들 모두에게서 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발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은 선생님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발현하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앞쪽에 나왔던 질문을 연동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에 학교에서 충분히 좋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세 가지를 담보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자율성과 교사의 채무성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사들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는가 아닌 교사의 몫이겠죠 그런데 학교가 교사가 자발생활을 갖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부진 학생을 가슴으로 안고 갈 수 있도록 할 때 제 1번 키는 교사인 우리들한테 있지만 그 교사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입니다 이걸 제가 사회로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반 아이는 내 아이는 학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에 5명 정도가 장애도 있고 지체도 있고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단위 수업 40분 안에 그 아이들 지도한다고 이 아이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더디게 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정말 훌륭하셔 그래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을까요? 저는 그 수만큼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미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빵이 있어야 장미를 보고 빵하고 장래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교사에게, 학교에게, 국가에게 묻기 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내 아이가 있는 반이 그랬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정말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맞습니다 질문 주신 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저는 교감으로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학교에 가면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있는 학교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좀 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제 몫이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다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는 건데요 기초학력 수준은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하나요? 이건 우리 김태현 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수준이 이게 아마 저희가 기초학력 수준, 기초학력 미달 이런 표현들 자체는 이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의 미달이 어느 정도냐 이걸 점수를 정하는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은 뭐 제가 그 평가문항을 만들거나 그 부서에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출제를 하시고 그 재학년도에 아이들의 이해 수준이 이 정도일 것이다를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기법을 통해서 그 문항풀을 만들고 이 정도까지는 이 문항은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 못할 것이다의 선을 가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시한 문항 중에 뭐 퍼센트만큼을 이해했을 때 기초 미달이다 혹은 이만큼 이해했으면 보통 이상이다 이거 기준을 이제 평가학적으로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수치상의 어떤 표현과 그 다음에 현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초로 얘기하는 이 개념과는 굉장히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향후 조금씩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에 실은 기초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들은 이런 평가의 하나의 도구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이러이러한 체크들을 해보고 몇 달 관찰한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우려되니까 이렇게 보정을 하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 9시 한 10분 전에 들어올 때는 약간 걱정도 했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세션에 참여하실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300석이라는데 거의 꽉 찼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해 있고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든 또는 경제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고 현재까지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아쉬움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했습니다 아마 그 학생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선생님과 학교와 그리고 교육청과 국가가 다 함께 어떤 분업체계를 마련하고 협동적으로 노력해야만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또는 학교 현장에 계신 분은 계신 분대로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은 학교 밖에 계신 대로 그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시고 또 비판도 해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